반갑습니다. 메가스터드에서 지구학 강의라고 있는 박성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6월 모의평가 대비 지구학2 모의고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설강의인데 여러분들 모의고사 파일을 갖다가 첨부를 해놨으니까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그걸 보고 시험을 보고 그리고 강의를 듣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대륙지각을 포함하는 판과 해양지각을 포함하는 판의 지표 부분에서 지구 내부로 전달되는 피파의 전파속도를 순수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파의 전파속도를 나타낸 건데 대륙지각을 하나는 포함하고 하나는 해양지각을 포함한다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피파의 전파속도 양상을 보고 저 지진파의 불운석면을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기억부터 한번 가볼게요. 가는 대륙지각을 나는 해양지각을 포함한 판이다. 자, 지진파의 속도 분포 양상을 보면 얘네들이 급격하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 깊이가 두 개가 다르죠. 그럼 누구야? 얘가 해양지각이고. 해양이고요. 이게 대륙지각일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네요. 니은 보면 모으면 근처에서 피파의 속도는 급격히 감소하니? 아니에요. 증가는 계속하고 있는데 속도 변화 양상이 급격하게 달라질 뿐입니다. 알겠죠? 증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니은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디귿. 지각에서 피파의 깊이에 따른 평균 속도 변화율은 가가 나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각에서 피파의 깊이에 따른 평균 속도 변화율이에요. 자, 예를 들어 한 10km 갔다고 쳐봅시다. 그럼 얘네들이 속도 증가율이 한 이만큼 되겠죠. 그죠? x축 거의 똑같으니까. 그죠? 한 10km 가면 어떻게 돼요? 쭉 증가하네요. 속도 증가율은 가가 더 크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답은 디귿. 2번을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 여러분들 지구 자기의 삼여소. 우리가 얘기한 문제입니다. 지구 자기의 삼여소가 여러분들 자기의 삼여소가 세 가지가 있죠. 그것이 말 그대로 삼여소. 뭐가 있습니까? 편각, 복각, 수평자기력. 편각, 복각, 복각, 그리고 수평자기력이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가 있죠. 편각, 복각, 수평자기력.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편각과 복각을 갖다가 얘기를 한 겁니다. 편각, 여러분들 뭐예요? 편. 어느 방향에 기울어졌다 이런 얘기죠. 편향됐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북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얘네들이 기울어졌는가.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북을 가리키니까 진북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졌는가. 이게 얘기하는 거고요. 복각 보면 여러분들 이게 엎드릴 복자예요. 그러니까 기울어진 각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복각은 자극으로 가면 90도가 되죠. 그죠? 편각은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기억. A시기부터 B시기까지 이 지역은 항상 서평각이었다. 자, 서평각, 동평각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서평각은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서평각이에요. 이쪽이 서평각이에요, 얘들아. 자, 플러스 값을 가지면 동평각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부호가 방향을 지시해 준다라는 걸 조금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부호는 방향을 지시해 줘요. 그래서 A부터 B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서평각이었다가 동평각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니은 보면 A시기의 이 지역은 자북극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자북극에서 가장 멀리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복각을 갖다가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각. 복각을 보면 여러분들 복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는 방향 보세요. 이쪽으로 커집니다. 커지면 커질수록 자북극에 가까이 있는 거야. 그치? 가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한 천 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땅이 얼마만큼 이동했다라는 걸 얘기할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판의 이동 때문에 땅이 이동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할 수 있는데 천 년 정도로는 아주 많이 이동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자북의 위치가 계속 바뀌었다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북의 위치가 여러분들 A시기에 가장 멀리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자, 디귿 봅시다. 시식의 이 지역은 진북과 자북극 사이에 위치했다. 자, 진북과 자북극 사이에 위치했다. 시식이 봅시다. 평각 영도입니다. 여러분들 평각 영도가 의미하는 바를 한번 얘기해줄게. 봐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진북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자북이 여러분들 예를 들어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이게 자북이야. 이게 진북이고. 이게 진북. 진북. 이거. 자북. 자, 그러면 나침반을 갖다가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나침반을 갖다 놓으면 여러분들 얘네들이 평각이 0도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진북과 자북극 사이에 있었니? 아니에요. 이 사이에 들어가면 평각이 몇 도가 될까? 180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각이 0도니까 이렇게 나란하게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뿐만이 아니라 이 반대편에 있어도 돼요. 대신에 사이는 절대로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여러분들 얘기 한번 해보죠. 다음 문제. 어, 평강현미경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평강현미경 사진인데 가, 나는 평강현미경이 개방리콜에서 어떤 암석박편을 회전하면서 관찰한 모습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뭐 흑음모죠. 흑음모. 암석박편 중에 흑음모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 나 그림이 나와 있는데 개방리콜이라고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개방리콜.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선생님 그림은 반전을 시켜놓은 겁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지 있는 그림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하얀색인데 검은색이야 지금. 이게 흑판에 쏘려고 지금 반전시켜놔서 그림이 이렇게 나온 거니까 그거 하나 참고하시고요. 개방리콜이라는 걸 여러분들 참고해서 봐야 됩니다. 개방리콜 어떤 상태입니까? 평강현미경이 있을 때 평강판이 상부니콜하고 하부니콜 두 개가 있죠. 상부니콜을 뺀 상태를 갖다가 개방리콜이라고 부르는 거죠. 두 개를 낀 상태는 뭐라고 불러? 직교니콜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개방리콜 상태에서 관찰을 했다. 기억부터 볼게요. 흑은모의 다색성을 관찰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개방리콜 상태에서 회전을 시키면 다색성을 관찰할 수가 있죠. 그거 특징이죠. 기억 맞았고요. 니은. 흑은모는 광학적 등방체일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이거는 좀 외워도 됩니다. 흑은모는 자주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광학적 이방체이다. 광학적 등방체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색깔 변화가 나타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방향으로 얘네들이 진동하는 빛의 방향이 안 꺾여요. 그러니까 진동 방향이 꺾여야지 뭔가 달라지거든요. 얘네들이 박편을 통과하면서 등방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네들이 진동하는 방향 그대로 통과를 하기 때문에 등방 같은 방향이죠. 통과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방향체 이방체들 선생님 뭘 외워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등방체를 외우면 돼요. 알겠죠? 등방체 몇 개 안 나오거든.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누구예요? 석류석. 석류석 진짜 많이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일명 가넷이라고 부르는 광물입니다. 석류석. 진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건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고. 디귿. 흑은모의 소강현상을 관측할 수 있다. 자, 소강현상은 직교니콜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죠. 그렇죠? 다음 문제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 하나 넣었으니까 선생님 같이 정리하면서 볼게요. 알겠죠? 답은 기억. 1번이 되겠어요. 4번 문제에서 정리해보죠. 이거를. 4번 문제 보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얘기해볼게요. 선생님이 복굴절에 대한 얘기를 좀 넣는데 이번에 감람석이에요. 감람석도 여러분들 광학적 이방체입니다. 이방체인데 이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실제로 관찰을 할 때 처음에 광물을 나눌 때 이렇게 나옵니다. 자, 불투명 광물이냐. 불투명 광물이냐. 투명 광물이냐. 먼저 이걸 나눠요. 불투명이냐 투명이냐. 알겠죠? 불투명 광물은 여러분들 개방니콜, 직교니콜 상관없이 그냥 다 시커멓게 보입니다. 얘는 빛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빛이 통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의미가 없는 애고요. 투명 광물을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광학적 등방체. 그죠? 광학적 등방체냐. 아니면 광학적 이방체냐로 나누는 거야. 등방체, 이방체. 광학체, 이방체.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걸 개방니콜에서 보는가, 직교니콜에서 보는가 이걸 갖다 나눠서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광학적 등방체는 개방니콜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얘는 그냥 자연색이 보여요. 자기의 색깔이. 그리고 직교니콜에서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얘는 완전 소광이 나타납니다. 완전 소광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냐면요. 회전을 시켜도 얘네들이 밝아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계속 어두워집니다. 그럼 이방체는 개방니콜에서 여러분들 다색성을 갖다가 보이게 됩니다. 회전을 시켜야 돼요. 이거는. 이건 회전시켜야 된다. 회라고 쓴 거는 재물대를 회전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간섭색과 간섭색과 직교니콜에서 소광현상을 보인다. 소광현상은 1회전시 4회 소광이야. 알겠죠. 어두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회전시켜야 돼. 이것도 회전시켜야 돼. 1회전시 4회 소광.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에요.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를 알면 되잖아. 이방체는 여러분들 광물을 통과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수직으로 진동하는 두 개의 빛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방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등방체는 뭐예요? 같은 방향이잖아. 진동하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굴절율 차이를 안 보여요. 빛이 두 개로 안 가린다고. 이거는 굴절율 차이를 보이는 두 개의 빛으로 갈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볼게요. 기억. 그 감람석을 통과하는 빛은 방향에 따라 굴절율의 차이가 생긴다. 이거 맞습니다. 그죠. 선생님 이 문장은요. 수능 연계교제나 교과서에서 따가지고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두세요. 기억이 맞고요. 니은. 가에서는 간섭색. 가봅시다. 감람석을 직교니콜로 봤네요. 어? 이건 볼 수 있어. 간섭색 가능해요. 근데 나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다색성을 본대. 다색성을 어디서 보는 걸 했어요. 봐봐. 다색성 뭐야? 개방니콜 상태에서 봐야 돼. 돼? 안 돼.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니은 틀렸어요. 디귿. 다에서는 완전소광을 관찰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개방니콜. 감람석을 개방니콜로 봤는데 어떻게? 완전소광을 보니. 완전소광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직교니콜 상태의 등방체. 됐죠? 오케이. 자 그럼 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로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버 문제로 가볼게요. 오버 문제 봅시다. 오버 문제는 여러분들 이거 재밌는 문제죠? 이거는 우리가 동질 이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알루미늄 실리케이트라고 부르는 남정석 홍주석 규선석 요거 요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남홍규 이렇게 자 이거 ABC 안정 영역을 나타낸 건데 요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광물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남홍규라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쪽이 남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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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주석 규선석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남홍규 남정석 홍주석 규선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교재를 보고서는 참고를 하시고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자 보면은 기억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가의 지하 온도 분포를 갖는 곳은 수렴형 경계에 속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온도 분포가 밑으로 쏠려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봐야 돼. 같은 깊이에서 같은 깊이에서 예를 들어 100km야. 100km에서 쭉 라인을 걷어. 그러면 여기는 800도씨고요. 여기는 800도씨보다 낮은 거야. 여기도 800도씨죠. 예를 들어 200km에서 쭉 걷어. 그럼 어떻게 돼? 여기 1200도씨고 1200도씨인데 요건 그거보다 낮은 거야. 무슨 얘기야? 외부에 있는 물질이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외부에 있는 물질이 안으로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해구를 만든 겁니다. 아 여기가 해구가 있겠구나. 수렴형 경계입니다. 해구 그리고 여기에 쭉 가가지고 베니오프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렴형 경계 맞고요. 니은 봅시다. 나의 ABC는 유질동상이 아니라 뭘까요? 얘네들 동질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동질 이상. 자 질은 같지만 상태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질 이상. 대표적인 동질 이상이고요. 디귿. 나의 A광물은 가의 동그라미 기억력에서 만들어진다. 나의 A광물. 요거 보세요. 동그라미 기억 한번 볼까요? 얘가 보면은 온도 범위가 한 800도씨 부근 되고요. 깊이가 대략 얼마 정도 되니? 한 100km, 아니 200km 부근 정도 되죠? 그죠? 어 깊이를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보면 30, 20, 10 이렇게 돼 있네? 일단 깊이가 안 맞네요. 그죠? 온도는 800도씨니까 이거보다 또 높을 거고요. 그죠? 온도하고 압력 조건이 안 맞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진다고 판단할 수가 없겠습니다. 알겠죠? 이건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뭐니? 기억이네요.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자, 그림은 어느 해구 인근 지역에서의 지각연료량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구 인근 지역이라는 게 여러분들 중요해요. 해구 부근으로 가면 지각연료량이 떨어집니다. 왜? 지각이 소멸되는 곳이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건 지각연료량이 피클 치는 곳이 한 군데 생기죠. 이거 뭐야?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들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거 알죠? 예를 들어 만약에 얘가 호상열도를 만든다. 그럼 호상열도가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곳이잖아. 그지? 여기서 힌트도 나와요. A와 B는 해양판 위에 있고 C와 D는 대륙판 위에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근처에서 해구가 만들어진 거야. 판이 이렇게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이렇게 들어갔을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대륙판이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 여기에 화산활동이 일어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 지역에 피클을 치는 거죠. 자, 기억 봅시다. 수심은 A에서 B로 갈수록 대체로 깊어진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해구 부근이니까 A에서 B로 갈수록 점점점점 깊어졌을 거예요. 오케이. 자, 니은 보세요. C 지점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각연류량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디귿 보세요. B와 C 사이에는 발산형 경계 아니죠. 뭐예요? 수렴형 경계죠. 그죠? 해구가 있을 테니까 수렴형 경계가 발달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쉬운 문제였죠, 여러분들? 몇 번입니까?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7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7번. 자, 그림은 어느 판의 경계 및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판의 경계 및 이동 방향인데 A와 B지역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물어봤습니다. A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A는 해령이에요. 발산형 경계입니다. 해령. 자, B는 뭡니까? B는 변환단층이네요. 보존형 경계예요. 변환단층. 해보죠. 기억보면 A에서는 유문함질 마그마 아닙니다, 여러분들. A에서는 주로 뭐가 나옵니까? 발산형 경계, 현무암질 가야 되죠. 아, 틀렸네. 그죠? 현무암질이죠. 발산형 경계 기억해두세요. 현무암질, 현무암질, 현무암질. 니은 보세요. B 부근에서는 판의 생성이나 소멸이 일어나지 않는다. 맞습니다. 변환단층. 보존형 경계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D급 봅시다. A에서는 신발지진, B에서는 천발지진이 발생한다. 아니죠. 여러분들, A에서는 천발지진이 주로 발생하고요. 신발지진이 주로 발생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잠깐 정리하고 8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8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로 다른 지지시대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해양생물 급격히 증가하고 다양한 무척추 동물과 어류, 양서류, 파충류가 출현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B식이 보면요. 대기 중에 산소가 거의 없었으면 원핵생물인 시아노박테리아가 출현하였다. C식이는 포유류, 조류 변성했다. 다 알 수 있죠, 여러분들? A가 뭐겠어요? 당연히 고생되죠. 고생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캄브리아기의 대폭발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생물들이 급격히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출현하였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B는 뭐겠어요? 선캄브리아 시대겠죠. 그죠? 얘네들이 원핵생물, 시아노박테리아. 선캄브리아 시대죠. C는 뭐겠니? 포유류, 조류, 변성했대. 뭐예요? 신생대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였죠? 답은 4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그림 가는 퇴적암 A와 B, 화성암 P와 Q에 포함하는 Q를 포함하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겁니다. 나는 화성암 P와 Q에 포함된 방사성 호소 X의 시간에 따른 모원소와 자원소의 함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보면은 보통 이런 문제는 화성암 P, Q가 나오잖아. 화성암 P하고 Q가 있잖아. 포함된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가 1대1, 1대3이니까 이건 반감기 한 번, 이건 반감기 두 번 거친 거네요. 반감기 한 번. 그리고 반감기 두 번. 반감기 두 번이면 여러분들 이거의 절반이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니까 1억이니까 여기에 딱 맞겠죠, 2억. 그러니까 여러분들 P의 나이는 1억. Q의 나이는 뭐예요? 2억이 되겠네요, 그죠? 연령을 갖다 알 수가 있죠, 절대 연령을. 자, 기업부터 한 번 가보죠. 방사성 원소 X의 반감기는 온도와 압력의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렇죠, 여러분들. 방사성 원소 가지고 우리가 연대 측정을 하는 조건 자체가 온도와 압력의 관계없이 붕괴 속도가 일정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반감기를 쓸 수가 있죠. 왜냐하면 시간에 따라서 얘가 몇 억을 지내잖아. 1억, 2억이 지나가면서 주변의 온도압력 조건이 굉장히 바뀔 수가 있겠죠, 당연히.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얘네들이 붕괴 속도가 변한다면 우리가 이걸 쓸 수가 없겠죠. 이거 기본 조건입니다. 기억 맞았고요. 니은 보면 화성한 P의 절대 연령은 1억, Q의 절대 연령은 2억. 맞죠? 그리고 디귿 보면 A지층에서 공룡 발자국 화성이 발견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P가 지금 1억 살이에요, 1억 살. 1억 살입니다. 그래서 1억이고 얘가 2억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보면요. 얘가 2억 살이고요. 얘가 1억 살이라는 뜻인데 그럼 봐봐. 이거 만들어지고 부정합 생기고 A 쌓이고 1억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2억과 1억 사이에서 이 지층이 만들어졌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중생대의 지층일 수 있다. 즉,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어요.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1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우리나라 중부와 남부의 지체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 B, C, D, 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체 구조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이 반드시 있죠. 여기서 어느 시대에 만들어진 지층이냐 어느 암속으로 되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이것부터 봅시다. 기역 A와 D는 같은 종류의 암속이 분포한다. 자, A 뭐예요? 변성암이에요. 그죠? 경기변성암 복합체 D도 여러분들 변성암입니다. 둘 다 변성암이라서 같은 종류의 암속이 분포한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B와 C는 같은 시기에 형성된 암속이다. 자, B하고 C 봅시다. B는 뭐야? 자, 선생님 이거 항상 얘기하죠? 지읍자 모양이라고 얘기해. 중생대, 주라기, 대보조산운동 C는 뭡니까? 고생대 고생대 여기는 이제 지금 이렇게 표현할 건데 선생님이 봐봐 고생대 지형들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도를 갖다가 쭉 그려놓고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렇게 지도를 한번 그려봅시다. 간단하게 쓱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도를 이렇게 그리잖아? 그러면 고생대 지층들은 어디에 주로 분포를 하냐면 요런 데 분포를 해요. 요기 그죠? 기억 시호세 형태입니다. 고생대 장난치는 것 같지만 외우기 참 좋아요. 고생대 알겠죠? 고생대 그래서 우리나라는 강원도 지역을 포함해가지고요. 충청북도 경상북도 요런 데가 많이 포함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생대 지층이다. 그리고 여러분 E는 뭐냐면요. 얘는 저기 뭐냐 경상누춘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중생대 지층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B와 C 같은 시기에 형성된 암석이 다 틀렸고요. E에서는 주로 해양생물의 화석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나라 중생대 지층들은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특징이 중생대는 전부 다 육성층이에요. 알겠죠? 경상누춘군 육성층이죠. 그러니까 공룡발자국 요런 거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렸어요. 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어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요런 내용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겠다. 그럼 10번 문제 됐고요. 11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그림 가는 어느 지역의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나는 이 지역의 지표에서 25도씨로 가열된 공기 덩어리가 단열 상승할 때 기온 변화력 봅시다. 1000m로 올라갔는데 15도씨로 떨어졌네요. 자 이거 뭡니까? 아 얘는 불포화 상태였구나. 여기서 불포화 상태로 올라갔고 얘네들이 1000m 되는 지점에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걸 보니까 얘네들 상승 응결 고도가 1000m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 판단하고 문제 들어가는 겁니다. 밑에 감률도 다 나와있죠? 그거 한번 봅시다. 일단 기억부터 볼게요. 가장 안정한 구간은 C 구간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안정도 판단하는 건 기울기 같다는 겁니다. 안정도. 지금 볼게요. 여러분들 얘가 포화가 됐든 불포화가 됐든 뭐 구름이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가지고 지금 위에는 불포화 상태일 텐데 일단 포화가 됐든 불포화가 됐든 저 상태가 되면 무조건 안정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선생님이 여기 10도씨죠. 10도씨 그럼 여기다 건조단열 감율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건조단열 감율은 여러분들 1000m 올라갈 때마다 10도씨씩 감소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2000m니까 3000m까지 가면 이렇게 돼요. 건조단열 선이 이렇게 돼요. 여기서 여기 있는 공기를 움직이기 시작할 거야. 그럼 습윤단열 선을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절반이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현재는 불포화 상태인데 만약에 포화가 됐든 불포화가 됐든 간에 얘를 갖다 강제적으로 상승을 시키면 얘가 여길 따라가요. 이렇게 불포화씨에는 포화씨에는 여길 따라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주변보다 온도가 낮으니까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얘네들 어떻게 돼요? 굉장히 안정하다. 절대 안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절대 안정. 그래서 절대 안정한 구간이 C구간이다. 맞습니다. 자 니은 보세요. 2000m 높이의 공기 덩어리 이슬점은 13도씨이다. 2000m 공기 덩어리 한번 봅시다. 2000m 공기 덩어리 여기에요. 여기까지 올라갔어. 근데 얘가 포화된 상태에서 공기가 올라간 거란 말이지.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슬점 감률이 의미가 없죠. 기온과 이슬점이 같기 때문에 다 수변 단열 감률을 따라서 온도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도씨가 돼야 됩니까? 10도씨가 돼야 되죠. 알겠죠? 이슬점이 10도씨가 돼야 된다. 니은 틀렸고요. 디귿. 비구간에서 높이가 높아질수록 상대습도가 커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구간은 여러분들 구름이 만들어진 구간입니다. 상대습도 계속 몇 퍼센트? 100%입니다. 알겠죠? 상대습도는 계속 100%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업 1번이 되겠어요. 오케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면 충분히 쉽게 해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봅시다. 그림 가와 나는 위도에 따른 등한 면에 연직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는 N이라고 써있고 나는 S라고 써있습니다. 요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방구고 북방구인데 요런 상태가 되면 기압경도력이 당연히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얘도 기압경도력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바람이 부는 방향이 가다가 얘는 오른쪽으로 휘죠. 북방구니까. 그래서 얘는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 거야. 알겠지?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다가 왼쪽으로 휘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 거야. 요걸 여러분들 먼저 기억해 두시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기억부터 볼게요. 기압경도력은 A보다 B에서 더 크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기압경도력은 A보다 B에서 이건 뭘로 판단하는 걸까? 기울기로 판단하는 거예요. 기울기가 얘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기압경도력은 A보다 B에서 더 크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았고요. 니은. 풍향은 A와 B에서 서로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자 여기가 북쪽이야. 이쪽이. 얘는 남쪽이야. 그럼 바람이 이쪽으로 가잖아. 그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읽은 거죠? 이건. 서풍이에요. 자 봐봐. 얘는 여기가 남쪽이야. 여기가 북쪽이야.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이것도 서풍이에요. 둘 다 서풍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바람의 방향이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니은 틀렸고요. 디귿. 위도 30도에서 지표로부터 5.5km까지 본포하는 공기의 밀도 물어봤네요. 자 5.5km까지 한번 해보죠. 치우고 한번 해볼게. 5.5km까지인데 여러분들 30도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예요. 요만큼 포함되어 있는 공기의 양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요만큼. 요만큼 포함되어 있는 공기의 양인데 중요한 건 500헥토파스칼 등압면의 높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항상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사실 지표에서 누르는 압력이 보통 한 1000정도 잡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쭉 올라가가지고 거의 1000km 높이까지의 공기가 누르는 양이야. 누르는 힘이야. 1000km 높이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이만큼의 공기가 누르는 힘이니까 500헥토파스칼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르는 힘이에요. 그럼 얘 봐봐. 얘도 1000km까지 되겠죠? 그렇죠? 1000km까지 가는데 얘도 500헥토파스칼이란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르는 힘이야. 그럼 거꾸로 생각하자고. 그 밑에 있는 공기를 갖다 얘기하면 밑에 있는 공기의 양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을 거야. 중요한 건 5.5km까지라고 했잖아. 요만큼의 높이란 말이야. 요만큼의 높이야 얘도. 그럼 누가 공기가 많겠어? 얘가 더 많겠지. 더 많이 포함하잖아. 그러니까 밀도가 더 클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등압선 보고선 얘기하는 겁니다. 디귿은 맞았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서풍파동 관련된 문제입니다. 가는 편서풍파동을 나는 편동풍파동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실선은 500헥토파스칼면의 등고선이고 나에서 화살표는 상층 공기의 흐름이다. 원래 표시하는 방식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편서풍파동은요. 등압면의 등고선을 이용해서 표시하고요. 자, 다시 등압면의 등고선 이거 기억해둬야 돼. 아, 등압면의 등고선 등압면의 등고선 그치? 자, 얘는 뭐가 또 표시해요? 공기의 흐름 즉, 유선을 갖다가 표시를 합니다. 좀 얘기가 다르죠, 여러분들? 그럼 이게 기압골을 찾아줘야 돼, 여러분들. 기압골을 찾아줘야 되는데 기압골은 얘는 이 방향이죠. 여기가 기압골이고 얘는 어디가 기압골이에요? 여기죠. 여기가 기압골입니다. 알겠죠? 둘 다 기압골을 찾아줘야 됩니다. 기압골은 A의 서쪽 A의 서쪽 서쪽이면 여러분들 왼쪽이죠, 그죠? 서쪽 B의 동쪽 맞네요. 기억 맞고요. A 지점에서 지상에서는 상승기류 B 지점의 지상에서는 하강기류가 생성된다. 자, A 지점의 지상이래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저기압성 경도풍이 발달할 겁니다. 회전을 하죠, 그죠? 회전을 하는데 이렇게 회전하죠. 얘네들이 속도가 어떻게 돼요? 느려졌다 빨라집니다. 그럼 여기서 발산이 일어나요. 공기의 발산이 일어난다는 건 지표에서 공기를 끌어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승기류가 발달할 거고요. 얘 봅시다. 기압골의 왼쪽 서쪽에서는요. 공기가 하층 공기에 얘네 뭐가 일어나요? 발산이 일어나요. 하층 발산이 일어납니다. 이게 여러분들 편동풍파동의 특징이죠. 그래가지고 얘네 어떻게 되겠어요? 하강기류가 발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네요, 니은. 디귿. 가나 모두 지구의 열적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기여한다. 맞죠? 이건 뭐냐면 어떤 공기의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는 건 열적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기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리가 여러분들 이런 흐름들은 전체가 다 열적 불균형이 생겼기 때문에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4번 문제. 14번 문제 보면 그림은 지역류가 흐르는 북방구 해역의 P 해역의 P점에 작용하는 힘과 해류의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일단 수학경도력 방향을 알 수 있겠네요? 수학경도력 어느 방향입니까? A 방향이에요. 이게 수학경도력의 방향이더라. 전향력 방향도 알 수 있겠네요. 전향력 어느 방향입니까? C겠네요. 북방구니까. 그렇죠? 이게 전향력입니다. 지역류 어느 방향으로 흐르겠니? 그러면 바로 찾을 수 있죠? 이렇게 흐르겠습니다. B 방향으로 지역류가 흐른다. 오케이.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옳지 않은 것 찾는 겁니다. 수학경도력은 A 방향으로 작용한다. 맞네요. 2번. 전향력은 C 방향. 맞고요. 지역류는 B 방향. 맞고요. 3개 다 나왔네 바로. P에서 해주면 C 방향이 높고 A 방향이 낮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죠. 여기가 높죠. 여기가 낮죠. 그렇죠? 자 5번 봅시다. A 방향의 힘의 크기가 C 방향의 힘의 크기보다 더 크다. 그럴 리가 없다. 왜? 2개가 평형을 이뤄야 지역류가 흐르게 되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1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봅시다. 자 그러면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와 화성화에 비해 절대연령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슷한 패턴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여기에 3600만 명이 뭐냐면 3600만 년이야. 600만 년. 알겠지? 3600만이야. 5700만 년은 뭐야? 5700만이야. 알겠죠? 700만. 내가 왜 이렇게 쓸까? 그냥 숫자로 쓸걸. 5700만. 5700만. 그냥 할게요. 5700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전부 다 신생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6500만 년 전부터 신생되니까. 그럼 기억부터 한번 해봅시다. 사암은. 사암이 퇴적된 시기는 시기에 우리나라의 대보조선운동이 일어났다. 대보조선운동은 중생대 주락입니다. 사암은 이 사이에 있네요. 두 개. 그러니까 5700만 년 전부터 3600만 년 전 사이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대보조선운동하고 좀 거리가 멀겠네요. 틀렸고요. 니은. 가장 최근 암석은 화산암이다. 그렇겠죠? 맨 위에 깔려있죠? 화산안도 침식을 받은 흔적을 보니까 분출을 한 다음에 침식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케이. 이 지역은 3회 이상 융계였다. 자, 부정합 찾으란 뜻이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부정합 하나 있죠? 부정합 하나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부정합이에요, 얘들아. 왜냐하면 관입한 게 잘렸잖아. 깎인 겁니다. 그래서 부정합이 두 개가 있다. 우리가 융기의 횟수는 어떻게 따져줍니까? 융기는 부정합면의 수 플러스 2죠. 부정합면의 수 플러스 1.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따져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침강은 부정합면의 수와 같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자, 그림 가는 어느 지역에서 공기 덩어리가 지속적으로 높은 산을 넘어가는 모습을 나는 이날 가의 A지점에서 시각에 따라 측정한 기온과 이술점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A지점에서 측정한 거네요. 여기서 측정합니다. 지금 높새바람을 얘기하는 거죠. 빈 현상. 이에 대한 설명 한번 해석해보죠. 기온 분포 나와있으니까. 기온 6시경 A지점의 공기는 포화상태이다. 그렇죠? 왜? 기온과 이술점이 같네요. 기온과 이술점이 같다. 포화상태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니은. 9시부터 15시까지. 9시부터 15시까지 구름 하층 높이인 B지점의 높이는 감소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기온과 이술점의 차이가 9시부터 15시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름 하층 높이는 상승응결고도 얘기하는 거겠죠. 자, 125 T-TD가 되는데 자, 여러분들 봅시다. 기온과 이술점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상승응결고도는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소한다는 틀린 말이겠죠. 증가한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디귿. BC구간의 절대습도는 증가한다인데 절대습도는 증가한다가 아니라 절대습도는 단위 부피당 들어가 있는 수증기량이야. 여기서 단열 팽창이 일어나요. 그런데 팽창이 그냥 팽창이 없습니다. 단열 팽창이 맞는데 팽창이 일어나요. 공기의 팽창이 일어나. 부피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단위 부피당 수증기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답은 기역. 1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1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는 북방구에서 평균 풍속을 위도와 고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실선은 서풍이고 점선은 동풍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겨울과 여름인데 여러분들 서풍이 지금 지배적으로 불고 있는 지역이 보이네요. 요런데 그죠? 자 한번 해결해보죠. 제트류는 여름에 겨울보다 남쪽에서 나타난다. 자 여름에 겨울보다 남쪽에서 나타나니 지금 봐봐. 여름철 보면 여러분들 어 지금 여기 위도가 대략적으로 이게 제트류거든 가장 빠른 게 대략적으로 한 40, 50? 뭐 이정도 잡을 수 있겠네요. 40, 50? 얘 어때요? 오 30도네. 얘가 더 남쪽이네. 그죠? 그러니까 틀렸네요. 이게 기억 틀렸고요. 니은 봐봐. 편서풍 파동의 중심 최대 풍속은 온도차가 클수록 빠르다. 그렇겠죠. 여러분 편서풍 파동 자체는요. 온도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남북 간의 온도차가 클수록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니은 맞았고요. 디귿 봅시다. 겨울철 위도 40도 부근에 지표와 상공 모두 편서풍이 분다. 자 위도 40도 부근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원래 겨울철. 겨울철 여기죠. 위도 40도 부근 보면 여러분들 한 요쯤입니다. 요쯤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실선은 서풍이에요. 상공에서 당연히 서풍이 불고 있고요. 지표에는 편서풍이 불고 있겠죠. 그죠? 상층과 지표 전부 다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5번 니은 디귿이 되겠어요. 자 1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9번 봅시다. 자 그림 가는 북대서양의 용존산소량을 나는 북대서양의 표층수온을 나타낸 것이다. 자주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용존산소량과 표층수온.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가운 물이 용존산소량이 큰 편이에요. 따뜻한 물이 어때요? 용존산소량이 작고 지금 수온 나타냈죠. 그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기역 수온이 높을수록 용존산소량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아니죠.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수온이 낮을수록 용존산소량이 많아진다. 볼 수가 있겠고요. 니은. A해역의 용존산소량과 표층수온 분포는 해류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얘가 지금 약간 여기 보세요. 여기가 좀 뭔가 달라. 위로 좀 올라가 있죠. 치고 올라가 있죠. 그죠? 얘가 좀 치고 올라가 있단 말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해류가 흘러가지고 얘네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위쪽으로. 알겠죠? 해류의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날아나지가 않죠. 위도 분포랑. 보통 수온 분포는 위도 분포랑 날아난 게 정상적인 거야. 왜? 뜨거운 데가 적도 부분. 그죠? 차가운 데가 극부근이니까. B해역에는 한류가. C해역에서는 난류가 흐른다. 자. B해역에서 난류 흐르죠. 여러분들 여기 무슨 난류. 난류 중에 뭐가 흐르니? 여기. 멕시코만류 흘러가죠. 그죠? 어. 여긴 카나리아 해류 흐르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겠어요. 얘가 이제 치고 올라가고요. 여기는 여러분 위에서 내려오죠. 그죠? 그러니까 수온 분포만 봐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귿은 틀렸어요. 답은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혜파랑 심혜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가는 천혜파의 수심에 따른 전파 속도. 나는 심혜파의 파장에 따른 전파 속도. 여러분들 영향을 받는 요소가 다르죠? 수심, 파장. 심혜파, 천혜파 여러분들 얘기할 때. 특히 천혜파나 심혜파의 속도 공식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V는 루트 GH 이거죠. GH. 이거 어떻게 돼요? V는 루트 2파이 분의 GL. 그죠? 반드시 기억해 두고 갑시다. 천혜파, 심혜파라는 건 단순히 얕다 깊다의 문제가 아니라 파장에 비해서 깊이가 깊으냐, 얕으냐를 얘기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개념을 갖다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담고 들어가야 돼요. 기본 대기 중이에요. 파장이 500m인 회파가 어느 해역을 지나가고 있을 때라는 가정을 줬습니다. 파장이 500m인 회파래요. 이에 대한 설명을 갖다 한번 해보래요. 근데 일단은 파장이 500m, 만약에 이게 심혜파라면 500m면 여기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8, 그죠? 28. 자, 기억부터 볼게요. 천혜파는 수심이 깊을수록 전파 속도가 빠르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죠?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루트 gh. 수심의 영향을 받죠. 수심이 20m인 해역에서 표면 무립자는 타원 운동한다. 20m래요. 여러분들 20m. 파장이 500m라고 해서 파장이 500m예요. 수심이 20m래.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한 게 뭐예요? 수심이 파장의 1분의 20보다 얕은 곳에 위치할 때 천혜파가 흐른다. 자, 1분의 20보다 얕네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천혜파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천혜파는 여러분들 무립자가 타원 운동을 하죠. 천혜파랑 심혜파는 여러분들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 천혜파는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제 수심이 얕은 부분. 심혜파는 어떻게 가요? 수심이 신경 안 쓰죠. 그죠? 원운동을 하죠. 입자가. 그래서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합니다. 원운동을 해서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한다. 원운동을 해서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한다. 얘는 어떻게 돼요? 타원 운동을 하죠. 타원 운동을 해서 밑에까지 장축은 변하지 않고 단축만 변하는 운동을 한다. 맞죠? 그러니까 천혜파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원 운동을 한다. 맞아요. 디귿. 수심이 20m일 때 해파의 속도는 400m일 때 해파의 속도보다 빠르다. 이렇게 수심이 20m의 해파의 속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천혜파가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수심이 20m일 때 이거죠. 이렇게 천혜파가 되니까. 그럼 수심이 400m가 되면 여러분 심혜파적 성격을 갖게 돼요. 그럼 한번 볼게요. 파장이 500m니까 이렇게 되죠. 이 값을 읽어줘야 되겠죠. 이게 더 빠르네. 그죠? 그러니까 수심이 20m일 때 해파의 속도는 400m일 때 해파의 속도가 빠르다. 틀렸네요. 그죠? 그러니까 수심이 400m면 천혜파적 성격을 갖게 돼요. 심혜파적 성격을 갖게 되고 수심이 20m면 말 왜 이러냐. 20m면 천혜파적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읽어보면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답은 3번. 기억, 니은입니다. 6평 대비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모임에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내용 정지 잘 해가지고요. 6평 때 여러분들 원하는 성적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